이거 샀다. 이거 샀다. 손 들어봐요. 가요. 헤이소꺼. 제가 살게요. 제가 장난감을 5만원에 살게요. 11만원이나 있어야 돼요. 11만원이요? 네. 이게 11만원이라고요? 네. 아빠가 이거를 만원 주고 샀는데요? 11만원이에요. 11만원이라고요? 네. 어이, 사입군 아니야? 사입군 아저씨. 응? 신고할 거예요. 이거 11만원이에요. 이건 원래 비싸서 너무 10만원이라 필요해요. 그래서 몇 시까지도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럼 11만원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있어요. 11만원 드릴게요. 손. 음... 좋았습니다. 사도 돼요, 이제? 네. 이거 그러면 가지고 샀다. 갈게요. 뭐해요, 아저씨? 돈 갖고 어디 가요? 내가 11만원 줬잖아. 아저씨. 사기꾼. 아저씨. 아, 사기꾼 아니야 저거. 저거 신고할 거예요, 신고. 사기꾼을 검거하겠습니다. 사기꾼에 문을 다 줍니다. 문은 동그랑. 맨날 웃고 당기고. 사기를 칩니다. 맨날 11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사기꾼 잡았다! 네. 사기꾼 아저씨 왔어요? 네. 저 이거 얼마예요? 이건... 20만원이요. 20만원이요? 네. 아니, 아니, 아까... 아니, 아까 11만원이라며? 왜 갑자기 9만원이 올랐어요? 아까... 2만원이세요? 아니, 아까 11만원 줬는데 도망갔잖아요, 아저씨. 잡혀 놓고서 뭘 갑자기... 아빠가 알려줄게. 이거는... 100원. 100원. 100원에... 100원ек 해요. 100억.. 100원 필요해요 자, 100원 줄게요. 자, 고맙습니다. 베스트 1부 갑니다. 100원 주고. 고마워요! 왜왜왜왜왜왜요? bara. 빨리 말하세요. 어 50 만원이요. 받았어요. 제가 500만원 드릴게요. 500만원에 파세요. 네. 도망가면 안 돼요, 아저씨? 네. 손 내미세요. 500만원 드릴게요. 네. 도망갈 PayPal 도망갈 준비하고 있지 500만원 주세요 자 카드결제에요 500만원 자 고맙습니다 이제 페이스와 타고 갈게요 아니요 돈 있으니까 여기 쓰는데 와 고맙습니다 여기 아기도 들었습니다 와 진짜 고맙습니다 아빠가 이 귀여운 응급점수함을 아주 잘 쓸게요 자 여기 여기 제일 꼬리는 네 한번 눌러보세요 뿅 뭘 사 왔습니까? 사탕 사러 왔어요 이 사탕이요? 네 사탕 사러 왔어요 이거 이거 오렌지 맛? 알사탕 맛이 있어요 알사탕 맛 주세요 얼마에요? 28만원이요 네? 28만원이요 네 이 사탕이 28만원이라고요? 네 여름에 오실 수 없었답니다 네 오실 수 없었 Engd 네 오실 수 없었으니까 네 네 오실 수 없었습니다 네